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와 측근에 대한 감찰 무마와 관련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혐사합의 21-1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,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입니다.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 조모 씨의 조지 워싱턴대 시험과 고려대, 연세대 대학원과 관련한 입시 비리 의혹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또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공문서 위조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받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은 선거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유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개고한 지적입니다. 일반 1200원으로 주님의 시험을 모으 치료에 전 marca 추 conspir bracelets.